주원이 수비에 감탄밖에 안 나왔던 것 같고 나중에 주원이 만나게 된다면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탄밖에 안 나왔던 것 같고 주원이가 좋아하는 걸로 사줘야죠 소고기가 좀 더 힘이 되지 않나 소고기를 먹고 싶다면 소고기를 사준 생각입니다 최대한 많이 받겠습니다 5인분 정도 어떤 스스로를 했었는데 작은 것도 대단한데 지금 손부가 정말 고만되었거든요 5선 크리스 타구도 기조원 쪽입니다 다가오면서 러빙스로 서울러 서울러 오셨습니다 김종원 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청을 봐 실점 없이 김을 넘깁니다 저희는 심심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려주셨습니다